오늘의 동화 쥐똥 물똥 이야기 경기도 안성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의 스님인 종해는 예전부터 이씨라는 친구와 아주 친했어요. 그런데 마침 친구 이씨가 안성 군수로 오게 되었지요. 친구가 군수로 왔으니 이제부터는 나도 귀 좀 펴고 살겠구먼. 종해 스님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아주 좋아했지요. 친구 이씨가 일을 시작하는 첫날 종해 스님은 군수가 일하는 곳인 동원뜰로 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일부러 못 본 척했지요. 종해 스님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습니다. 제깟 놈이 겨우 군수인 주제에 교만하게 굴어 절에 돌아온 뒤에도 종해 스님은 이 군수의 행동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이 군수 오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지. 종해 스님의 분한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을 때였습니다. 마침 감사가 안성의 시차를 논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호 이제 때가 찾아왔도다. 종해 스님은 빛깔이 흰 쥐똥을 한 대쯤 주워 빻기 시작했습니다. 분가루처럼 희고 곱게 말입니다. 종해 스님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쥐똥을 다 빻았어요. 종해 스님은 빻은 쥐똥을 흰 종이로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겉에 글을 썼지요. 다행히 산중에서 신선들의 매죽가루를 얻어보내니 맛이나 보소서. 종해 스님은 씨익 웃은 뒤 쥐똥 가루를 이 군수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옛 친구가 좋긴 좋군. 이 군수는 종해 스님이 보낸 가루를 진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시차를 나온 감사에게 갖다 바쳤지요. 어허 이렇게 귀한 것을. 입이 쩍 벌어진 감사는 곱게 빠진 흰 가루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감사는 이내 얼굴을 찌푸리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벗어발로 후다닥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감사는 계속 토악질을 했습니다. 맛이 어찌나 고약했던지 감사는 눈물과 콧물까지 흘리며 토악질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종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에는 이 군수가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았습니다. 이 군수는 크게 망신을 당했지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 설사병으로 고생을 하던 이 군수가 청룡사로 사람을 보내어 종해 스님을 불렀습니다. 병이 나니까 비로소 옛 친구가 생각나는 모양이지. 종해 스님은 겉으로는 투덜거리며 불평했지만 한다름에 친구에게 달려갔지요. 이 군수는 혼자 어두운 방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종해 스님이 찾아오자 이 군수는 앉으라고 권한 다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 궁둥이에 커다란 종기가 났지 뭔가.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슬쩍 종해 스님의 표정을 살펴보았어요. 이런 어쩌다 거기에. 종해 스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이 군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탁했지요. 여보게 우리는 오랜 친구가 아닌가. 자네가 제발 종기가 어떤지 살펴보아 주게나. 다른 사람에게는 민망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다네. 이 군수는 바지를 얼른 내리고 엎드렸습니다. 어디에 종기가 났다는 말인가. 종해 스님은 이 군수의 벌거벗은 궁둥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눈이 침침했기 때문에 어둑어둑한 방에서는 종기가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군수의 궁둥이에 얼굴을 더 가까이 대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다. 어디 맛 좀 봐라. 이 군수는 친구를 골려줄 생각에 자꾸 웃음이 나는 것을 참았습니다. 이 군수가 마침내 참고 참았던 설사를 있는 힘껏 내리 쏘았어요. 그 줄기가 어찌나 강하고 세차던지 종해 스님은 미쳐 피하지도 못하고 머리와 얼굴에 온통 똥물을 뒤집어쓰고 말았습니다. 종해 스님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 소매로 얼굴에 묻은 똥물을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답을 받지 않는 덕은 없다더니 옛말이 하나도 그른 게 없어 내가 쥐똥으로 덕을 베풀었더니 자네가 물똥으로 갚는구먼 말을 마친 종해 스님이 먼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이 군수도 소리를 죽여 크크 웃었지요. 두 사람은 곧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왕을 말린 충신 진평왕은 사냥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란일에 힘쓰기보다는 사냥을 다니는 것이 일이었어요. 진평왕은 사냥을 가지 않는 날은 궁전으로 사냥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물론 사냥꾼들에게 사냥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김후직이라는 신하는 왕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나란일은 뒷전이고 사냥에만 빠져 지내시니 정말 큰일이구나. 김후직은 이찬 벼슬에 있었는데 왕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왕에게 이렇게 가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사냥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란일을 돌보셔야지요. 그러나 진평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냥꾼들과 어울려 산으로 들러 헤매 다닐 뿐이었지요. 아, 전하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는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김후직은 날마다 근심에 젖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병이 들어 몸저 눕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김후직은 새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지만 전하의 마음을 바르게 돌려드리지 못해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죽으면 단석산 아래 박내리에서 송선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나를 묻어다오. 아버지, 그곳은 전하께서 사냥을 다니시는 길목 아닙니까? 그렇다. 나를 반드시 그곳에 묻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김후직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평왕이 사냥을 다니는 길목 지금의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고개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진평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여봐라, 사냥을 가야겠다. 떠날 제비를 하여라. 신하들이 말을 끌고 나왔습니다. 진평왕은 말 위에 올라탔지요. 그리고 신하들과 사냥꾼들을 거느리고 단석산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이 박내리 북쪽 골짜기를 지나 송선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지 마시옵소서 가지 마시옵소서 진평왕은 깜짝 놀라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지 말라고 이 소리를 들은 것은 진평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평왕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같이 들었지요. 진평왕은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이 이상한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냐 전하 그 소리는 저 무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한 사냥꾼이 이렇게 말하며 길가에 있는 무덤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아한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무덤이로구나 저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 진평왕이 묻자 한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이 찬 김오직의 무덤입니다. 김오직? 그가 죽었단 말이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전하 김오직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전하께서 사냥을 다니시는 길목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곳에 김오직의 무덤이 있었구나 진평왕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대는 진정 나의 충성된 신하구려 죽어서도 그 뜻을 꺾지 않고 내게 간언을 하다니 진평왕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대의 충성된 마음과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소 죽어서까지 사냥을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내가 어찌 사냥을 할 수 있겠소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사냥을 가지 않으리다 진평왕은 단석산 아래에서 발길을 돌려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뒤로 진평왕은 두 번 다시 사냥을 가지 않고 나란 일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충신 김오직의 무덤이 있는 고개는 김오직이 죽어서도 진평왕의 사냥을 말렸다고 하여 말림고개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구렁이가 된 누렁이 옛날 경기도 안성 땅에 개를 기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개는 털빛이 누런 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누렁이라고 불렀지요. 누렁이는 이웃마을로 시집간 딸네 집에서 얻어온 개였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기르기 시작하여 벌써 몇 년이 흘렀지요. 이 집에는 부모님 내외와 아들 부부가 함께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는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가 내어주는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지으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손수 밥을 퍴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시아버지 밥을 퍴습니다. 언제나 밥그릇 가득 밥을 퍼 담았지요. 그 다음에는 아들 밥을 퍴습니다. 아들 밥 역시 그릇에 수북하게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푸는 것은 시어머니 자신의 밥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퍴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며느리 밥은 마지막으로 퍴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는 것은 언제나 누른 밥이었어요. 며느리 밥 전에 푸는 것은 누령이 밥입니다. 누령이 밥은 누른 밥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밥그릇을 부뜸하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누령이를 줘라. 며느리는 그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구나. 시어머니도 너무하시지 개에게는 좋은 밥을 주시고 내게는 누른 밥만 주시다니. 며느리는 밥을 받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 내가 잘 먹어야 기운을 차려 집안 살림을 잘하지. 그래서 며느리는 그날부터 누령이에게 주라는 밥을 자기가 먹어 치웠습니다. 누른 밥 한 그릇 가지고는 양에 차지 않아 늘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밥을 굶기자 누렁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누렁이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누렁이가 형편없이 말랐구나. 누렁이에게 밥은 주고 있니?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이 퍼주시는 밥을 꼬박꼬박 주고 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그거 이상하네. 밥을 꼬박꼬박 주는데 왜 누렁이가 바싹바싹 말라가지? 며느리는 그 후로도 누렁이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누렁이를 굶겼어요. 시어머니는 보다 못해 자기 밥을 조금 남겨 일부러 콧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얘야 이 밥에 콧물이 떨어졌으니 누렁이나 주렴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콧물이 떨어진 밥을 누렁이에게 주지 않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제가 틀림없이 개밥을 퍼서 부뜸하게 올려놓는데 며느리가 누렁이를 구박하느라 밥을 주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듣지 않으니 당신이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내주그려 그래야 며느리가 누렁이에게 밥을 주지. 알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굶주리는 누렁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못된 여자네 시어머니 말씀을 어기고 나를 계속 굶겨? 누렁이는 밥을 굶기는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꼬중을 했어요. 너는 왜 그리 인정이 없니? 누렁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러다 너 죄 받는다? 또다시 누렁이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맞고서야 누렁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심술이 났는지 멀쩡한 그릇을 놔두고 깨진 사기 그릇에 밥을 담아 주었어요. 그래서 누렁이는 자꾸만 혓바닥을 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를 머금으며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불쌍해라 아가 그러면 못 쓴다 나중에 벌받는다 너는 누렁이가 가엾지도 않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깨진 사기 그릇에 밥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베인 혓바닥이 쓰리고 아파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렁이는 굶어 죽고 말았어요. 천하의 못된 여자야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누렁이는 굶어 죽는 그 순간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꿈에 누렁이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일 원수를 갚으러 갈 것입니다. 혹시 잘못되어 할머니에게 피해가 갈지 모르니 피하십시오. 잠에서 깬 시어머니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누렁이가 며느리에게 앙가품을 하러 온다고? 그렇다면 큰일이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나케 집으로 달려와서 며느리를 부엌에 있는 독 속에 숨겼어요. 얼마 뒤 구렁이가 집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구렁이는 며느리를 찾아 안방 건너방을 돌아다니다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엉이는 독 주위를 한동안 빙빙 돌더니 독을 침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렁이는 감은 것을 스르르 풀더니 시어머니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구렁이는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토해냈어요. 구렁이가 나간 뒤에 살펴보니 커다란 금덩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독 속에 있는 며느리를 꺼내려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며느리가 다독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구렁이는 부엌에서 나와 안성씨 보괴면 이전리의 고개를 스르르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이 고개는 구렁이가 넘어간 고개라고 해서 구렁 고개라고 불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학대하면 안갚음을 당한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나무꾼 옛날 옛날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이 어깨를 들썩들썩 흔들며 노래를 흥얼거릴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울고 있는 거지? 나무꾼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머리카락도 하늘을 향해 쭈뼛 쭈뼛 서는 것만 같았지요. 울음소리가 궁금해진 나무꾼은 슬금슬금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지 뭐예요.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나무꾼은 호랑이가 가여웠습니다. 숲속의 왕인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 달라고 울부짖으니까요. 불쌍이라 저걸 어쩌지 나무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구덩이 근처에 누가 와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나무꾼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무꾼은 덜컥 겁이 났지요. 호랑이는 나무꾼과 눈이 마주치자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나무꾼 아저씨 이곳에서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나무꾼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랑이가 너무 안됐어. 구해주는 게 옳아. 아니야. 그랬다가 나를 해칠지도 몰라. 그래 그냥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아무래도 나는 힘이 달려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이 오면 부탁해 보세요. 그러자 호랑이는 싹싹 빌며 매달렸습니다. 두 눈에서 또르르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이고 나무꾼님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저를 구해주신다면 크고 넓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 시작한 나무꾼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나무꾼은 땅 위에 지게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말 구해주면 다른 마음은 먹지 않을 거요. 그것만 약속해 주시오.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이 불쌍한 몸을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결국 나무꾼은 호랑이와 한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굵고 튼튼한 밧줄을 구덩이 속으로 내려보냈지요. 호랑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고는 고마워하던 표정을 싹 없앤 채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것은 고맙다. 그런데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 미안하지만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 순간 호랑이의 두 눈에서 사나운 불길이 일었습니다. 나무꾼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고 떨었지요.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호랑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런 배음망덕한 일이 있나?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도와주었더니 자기 은인을 잡아먹겠다고? 나무꾼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보따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말은 들었소.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잡아먹겠다는 배음망덕한 호랑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구려. 나무꾼은 무척이나 화가 난 것처럼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호랑이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자기가 떨고 있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물론 괘씸하기도 했고요. 위보시오 호랑이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조금 전에 나하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요? 숲속의 왕이 그래도 되는 거요? 나무꾼이 계속 쏘아붙이자 호랑이는 잠시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물론 제정신이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 더운 밥과 찬밥을 가릴 형편이 아니지. 그런 마당에 내가 사람과 한 약속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나저나 이거 큰일 났군. 나무꾼은 잘못하다가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우리 재판을 합시다. 재판에서 내가 진다면 나는 당신의 밥이 되어도 좋소. 호랑이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그렇게 하자. 나무꾼과 호랑이는 함께 재판관을 찾아 나섰습니다. 부디 사람들과 친한 재판관을 만나야 할 텐데 나무꾼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 때 나무꾼과 호랑이는 힘차게 뻗어 올라간 아름드리 소나무를 만났어요. 나무꾼은 사람과 친한 소나무가 아주 반가웠지요. 그래서 소나무에게 재판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호랑이 호랑이가 아주 간절한 눈빛을 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나무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호랑이는 소나무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제가 나무꾼에게 신세를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꼬르륵 꼬르륵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소나무님 불쌍한 저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나무꾼밖에 없으니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굶어 죽어야 합니까? 호랑이는 또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나무꾼이 말을 받았지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구애만 주면 평생도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분명히 내게 말하지 않았소? 소나무님 호랑이는 은혜를 갚겠다고 저와 굳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무꾼은 소나무가 당연히 자기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난 소나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호랑이님은 나무꾼을 잡아먹어도 좋습니다. 그 순간 나무꾼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나무는 화가 잔뜩 난 말투로 하던 말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하지요. 사람들 때문에 깊은 산속에 사는 우리 나무들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럼 그럼 호랑이가 소나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다가 집을 짓고 불을 떼고 그러지요. 뿐만 아니라 나무껍질도 마구 벗겨가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니 잡아먹어도 좋습니다. 소나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침을 꿀꺽 삼킨 호랑이가 나무 끈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나무 끈은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말했지요. 호랑이님 소나무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오. 그러니 재판을 한 번 더 받아 봅시다. 재판에서 이기자 호랑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부렸지요.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저 바위에게 재판을 부탁해보자. 나무 끈은 좋다고 했습니다. 바위 역시 사람들과 자주 만나 친한 편이니까요. 나무 끈과 호랑이는 근처에 있는 바위에게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재판을 부탁했어요. 바위는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나무 끈과 호랑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뒤 바위가 말했어요. 둘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 나는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소. 그런데 나는 평소에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오. 나무 끈의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호랑이가 희죽 웃는 사이 바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산에서 조용히 사는 우리들을 못 살게 하고 있소. 우리들의 몸을 자르고 또 긁어내서 비석을 만들거나 담을 쌓는데 쓴단 말이오. 자기들 생각만 하고 우리 바위는 눈꽃만큼도 아끼지 않기 때문이오. 그러니 나무꾼을 잡아먹는다고 해도 잘못은 아니라고 보오. 나무꾼이 끄덕끄덕 고개짓을 했어요. 바위의 말을 듣고 바위가 큰 소리를 낼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러다간 정말 죽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호랑이가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나무꾼 아직도 할 말이 남았나 이제 그만 죽을 각오를 하시지. 그때 찬바람이 나무꾼의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하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호랑이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 했어요. 좋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난 더 이상 배가 고픈 걸 참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때 였습니다. 마침 여우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여우를 불러 세웠지요. 예 여우야 깜짝 놀란 여우가 기겁을 하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진 나무꾼이 공손히 말했어요. 여우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를 그냥 여우라고 부르지 않고 여우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지. 여우는 나무꾼이 자기를 여우님이라고 불러주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무꾼님 왜 그러시는지요? 여우가 두 눈을 깜빡거리며 나무꾼을 보았습니다. 나무꾼은 여우에게 그동안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려주었어요. 호랑이님 이 나무꾼님의 말이 맞습니까? 여우가 호랑이에게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거들먹거리며 대답했지요. 그렇다. 내가 지금 당장 나무꾼을 잡아먹을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자 여우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잘하셨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과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호랑이님이 떨어졌던 그 구덩이로 다시 가보아야겠습니다. 여우의 의견에 나무꾼과 호랑이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은 함께 그 구덩이로 발길을 옮겼지요. 조금 뒤 구덩이 근처를 꼼꼼히 돌아본 여우가 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하는 수 없네요. 호랑이님이 처음에 있었던 대로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있었던 대로 보여달라고? 그거야 어렵지 않지. 호랑이가 우찔거리며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목청을 높여 이야기했어요. 잘 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 나무꾼이 와서 호랑이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여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다음은 나무꾼님께 묻겠습니다. 호랑이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무꾼이 억울한 표정을 드러내며 대답했지요. 자기를 살려주면 내게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어요. 호랑이님, 나무꾼님의 말이 맞습니까? 여우가 묻자 구덩이 속에 호랑이는 머뭇머뭇 했습니다. 나무꾼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 사실 여우는 처음부터 호랑이를 혼내주고 싶었어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나무꾼을 잡아먹겠다니요. 여우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한 호랑이가 얄미웠지요. 자, 그럼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호랑이님은 구덩이 속에 그냥 계시고 나무꾼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 여우가 빙긋 웃었습니다. 나무꾼도 활짝 웃었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놈들아 나를 살려놓아라. 나를 당장 여기서 꺼내란 말이다. 호랑이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나무꾼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여우와 함께 그곳을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파리 잡다가 넘어진 구두쇠 조선시대 영조임금 때 충청도 충주 땅에 유명한 구두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록인데 별명이 자린고비였어요. 사람이 절인 굴비처럼 짜다고 해서 절인 굴비라고 불리다가 그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린고비로 바뀐 것입니다. 자린고비에게는 시집 보낼 나이가 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춘천 땅에서 토목공이라는 사람이 자린고비를 찾아왔습니다. 토목공이 역시 구두쇠 노릇을 하여 춘천에서 첫째 가는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장가 보낼 나이가 된 아들이 있었는데 자린고비에게 사돈을 맺자고 청했습니다. 자린고비도 마침 딸의 신랑감을 찾던 중이었어요. 두 사람은 뜻이 맞아 그 자리에서 아들과 딸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혼인식을 올렸어요. 몇 달이 지난 뒤 충주에 사는 자린고비는 시집 간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군. 한번 다녀와야겠는데. 이렇게 마음먹은 자린고비는 나를 잡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충주에서 춘천까지 머나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린고비는 집을 떠난 지 며칠 만에 사돈집에 도착했어요. 토목공이는 자린고비를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구두 새 입고 보니 물건 아껴 쓰는 이야기가 큰 화제였지요. 도목공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더울 때는 부채가 제일이지요. 사돈 제가 부채 하나를 가지고 몇 년을 쓰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쓰시는데요? 10년은 씁니다. 10년이라 특별한 사용법이라도 있습니까? 있지요. 저는 부채를 활짝 펴서 붙이지 않습니다. 반쯤 펴서 붙이지요. 그렇게 쓰다가 다르면 나머지 반쪽을 펴서 붙인답니다. 이렇게 아꼈으니 제가 평생 산 부채는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말을 마친 토목공이는 뻑이듯이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자 자린고비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돈 낭비가 심하십니다. 한평생 살면서 부채를 여러 개나 쓰시다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라고요? 토목공이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시길래 그런 일이? 알려드리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채를 활짝 펴서 들고 그 앞에서 좌우로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바람이 일어나지요. 이 방법을 쓰면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 부채가 닳지 않아 좋지요. 그리고 머리를 흔드니 목운동을 해서 좋고요. 꽉 먹고 알먹기 아닙니까? 토목공이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자린고비는 소절을 들기 전에 밥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반조기가 눈에 띄었지요. 자린고비는 갑자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따라 이를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자린고비가 이렇게 말하자 토목공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자린고비는 금세 얼굴빛이 변해 있었어요. 토목공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밥상을 받아보니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이 밥상은 제 딸 아이가 차린 밥상 아닙니까? 그런데 비싼 자반조기라니요? 이런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살림이 거덜날 것입니다. 며느라기가 사돈 어른 오셨다고 모처럼 대접하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비싼 자반조기를... 자린고비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때 토목공이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그럼 생선 요리는 일체 드시지 않습니까? 왠걸요? 저도 사람인데 어째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자반조기를 저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드십니까? 저는 한 마리를 한 끼에 먹어 치우지 않습니다. 아예 자반조기를 천장에 매달아놓고 끼니 때마다 그 밑에서 식사를 하지요. 밥 한 숟갈 떠서 조기 한번 쳐다보고 아유 짜... 하면 밥이 절로 넘어가지요. 이 얼마나 기막힌 방법입니까? 토목공이는 자린고비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사돈에게 한참 더 배워야겠다. 그 뒤 토목공이는 자린고비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 더 지독한 구두새가 되었답니다. 자린고비에게는 진고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고비는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진고비가 자린고비를 찾아와 물었어요. 나도 자네처럼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하지? 부자되는 비결이 있다면 가르쳐주게. 자린고비는 진고비를 어느 산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수지가 있는데 물가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자린고비는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겠나? 진고비는 소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년 부근 나무라서 그런지 꽤나 높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준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고비는 어릴 때 실력을 발휘하여 소나무 꼭대기까지 다람쥐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됐나? 진고비는 나무 위에 걸터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때 자린고비가 입을 열었어요. 물가로 뻗어있는 나뭇가지 보이지 그쪽으로 기어가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게 진고비는 자린고비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리라고? 거참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네. 이 일이 부자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진고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린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하고 있어?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라니까. 자린고비의 재촉에 진고비는 할 수 없이 나뭇가지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진고비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수지 물이 보였어요. 그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때 자린고비가 밑에서 외쳤습니다. 한 손을 놓아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잡지 말고 한 손으로 잡으란 말이야. 진고비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자 자린고비가 또 외쳤습니다. 그 손도 놓아버려. 진고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손을 다 놓으면 떨어져 죽잖아. 부자되는 비결을 알려준다더니 나를 죽일 생각이었군 그래. 못된 친구 같으니. 진고비는 씩씩거리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자린고비는 미소를 먹으며 말했지요. 내가 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라 했는지 그 뜻을 모르겠나. 자네한테 돈이 들어오면 나뭇가지 잡듯이 꽉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걸세. 그래야 돈을 모으지. 이 돈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런 각오로 살아간다면 자네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걸세. 진고비는 그제야 부자되는 비결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뒤부터는 돈이 들어오면 손에 쥐고 놓지 않아 자린고비 못지않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가을날 자린고비는 아내와 함께 밭에서 콩을 거두어들였어요. 그리고는 장을 담그려고 콩으로 매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매주 위에 앉았습니다. 자린고비는 파리를 노려보았어요. 자린고비는 파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파리를 붙잡아 발에 묻은 매주를 빨아먹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린고비를 잽싸게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자린고비는 젖먹던 힘을 다해 파리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갔습니다. 잔뜩 약이 오른 자린고비는 악작같이 파리를 쫓아갔습니다. 매주 도둑 잡아라! 이렇게 소리치며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충주에서 용인까지 따라갔어요. 쫓고 쫓기는 대단한 추격전이었습니다. 자린고비는 용인 삼거리에서 구성면 중리 사이에 있는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충주에서 용인까지는 수백리 길이었어요. 자린고비에게 쫓겨 쉬지 않고 날아온 파리도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날개를 접고 고개마루에 내려앉았어요. 자린고비는 그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놈이 드디어 나한테 잡혔구나. 자린고비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파리를 향해 번개처럼 몸을 날렸어요. 자린고비는 소리치며 길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또다시 파리를 놓친 것이지요. 자린고비는 파리를 잡으려고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매주 밟듯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파리가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린고비는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 이 고개는 자린고비가 매주를 만들다가 파리를 쫓아 넘었던 고개, 파리를 잡으려고 매주 밟듯 하던 고개라 해서 매주 고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놓친 자린고비가 기진맥진하여 돌아오는 길에 어정어정 걸었다 하여 고개 밑은 어정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밤나무 덕분에 건진 목숨 강릉 북평 오죽헌에 가을이 왔습니다. 앞뜰과 뒤뜰에는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석류나무에는 석류가 둥글게 익었지요. 현이는 신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석류를 따준 거예요. 석류를 받아들고 현이는 쇼르르 외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현이가 석류를 얻었구나. 기특한 것 외할미한테 먼저 갖다 주다니. 외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외손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현이는 이제 겨우 세 살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총명한지 그 나이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석류를 가리키며 현이에게 물었어요. 예야,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현이가 대답했습니다. 은행은 껍질 속에 덩어리 푸른 구슬을 머금었고 석류는 껍질 속에 부스러기 붉은 구슬을 쌌네. 이것은 현이가 언젠가 듣고 외워두었던 옛 시조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손자의 영특함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머니 신사임당이 용 꿈을 꾸고 나왔다 하여 어릴 적에 현이라 불렸던 율곡 이이는 1536년 12월 26일 오즈컨에서 태어났습니다. 율곡은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했어요. 다섯 살 때는 어머니가 알아눕자 외할아버지 사당에서 어머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율곡은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어지럽습니다. 또 남을 극진히 사랑했지요. 다섯 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집 앞에 시냇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물살이 새어서 시냇물을 건너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한 사람이 용감하게 나서서 시냇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율곡은 마을 사람들 틈에 끼어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시냇물을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청년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자칫하면 넘어져 냇물에 떠내려갈 판이었어요. 이 위험천만한 장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율곡은 기둥을 끌어안고 마음을 졸이며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율곡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청년이 가까스로 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청년은 무사히 시냇물을 건넜어요. 그제야 율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처럼 고운 마음씨를 지는 율곡은 6세 때 정든 외갓집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 한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7세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이때 진복창전이란 글을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율곡은 열심히 공부하여 13세 때인 1548년 진사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16세 때 어려운 시련이 닥쳤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율곡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인생에 대해 깊은 허무감을 느꼈습니다. 19세의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친 율곡은 강릉에 있는 노추산 이성대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도사가 찾아와서 율곡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당신은 호랑이 밥이 될 상이 고려 율곡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도사님, 앞일을 아시는 분이니 그 재난을 피할 방법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도사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알려드려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실행할 테니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율곡은 도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좋습니다. 알려드리지요. 호랑이 밥이 되지 않으려면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한 그루가 모자라거나 한 그루가 많아도 안 됩니다. 꼭 천 그루가 되어야 합니다. 도사는 방법을 알려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율곡은 이탠날부터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일이 뛰고 절이 뛰며 밤나무를 구해 손수 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밤나무 천 그루는 다 심으셨습니까? 율곡이 대답했지요. 물론이지요. 천 그루가 되는지 세어보십시오. 좋습니다. 함께 세어보지요. 도사는 율곡과 함께 밤나무를 세웠습니다. 999 순간 율곡은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천 그루를 심은 줄 알았는데 천 그루에서 한 그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모두 999 그루입니다. 한 그루가 모자라니 당신을 잡아먹어야겠습니다. 도사는 이렇게 말하더니 호랑이로 변하여 율곡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밤나무다. 율곡은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어요. 그곳은 맞은편 숲속이었습니다. 키 큰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흔들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율곡은 그 나무를 살펴보았어요. 과연 나무 셋으로 밤나무라 외칠만 했습니다. 밤나무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던 겁니다. 이 나무 덕분에 밤나무는 꼭 천 그루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났지요. 이렇게 해서 율곡은 밤나무 천 그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나무를 많이 심어 밤골짜기를 만들었다고 율곡이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율곡이 밤나무 천 그루를 심은 곳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삼리 한터와 정성군 북면 구절리 상자개터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이때부터 이 고개는 율곡이 천 그루의 밤나무를 심었다고 밤나무 재라고 불리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가죽 쓴 원님 옛날에 어느 고울에 무척 어리석은 원님이 살았어요. 그 원님은 고울 백성들이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면 두 눈만 끈뻑끈뻑하며 쩔쩔 맺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청의 소를 돌보는 사람이 원님 앞에 와서 벌벌벌 떨면서 아래였어요. 관청의 소에 짐을 싣고 오다가 돌다리에서 넘어져 소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가 죽었다고? 그런데 나보고 어쩌면 좋겠냐고? 마음속으로 안절보절하던 원님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쪼르르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 다음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관청소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결해야 하오? 곧등에 땀이 송글송글 뱀 채 원님은 부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뭘 그런 일을 가지고 쩔쩔매십니까? 제 말씀대로만 판결하세요. 부인이 원님에게 귀속말로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금세 원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지요. 부인의 말을 듣고 안방에서 나온 원님은 잔뜩 위엄을 갖추고 말했습니다. 쇠고기는 관청으로 드리고 가죽은 공방으로 드리고 힘줄은 활 만드는 곳으로 드리라. 관청의 소를 돌보는 사람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판결이옵니다. 며칠 후 한 여자가 소복 차림으로 원님을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울면서 아뢰였지요. 제 남편이 갑자기 죽었기에 아뢰려고 합니다. 뭐 죽었다고? 그렇다면 원님은 이 경우도 지난번 소처럼 판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기는 관청으로 드리고 가죽은 공방으로 드리고 힘줄은 활 만드는 곳으로 드리라. 원님은 스스로 몹시 대견한 듯 입가에 만족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의 말에 소복 차림의 여자는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이 소문은 금세 감사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원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어리석은 원님이 고울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당신이 판결을 잘못해 이게 뭐예요. 아전들과 고울 백성들이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얼마나 비웃겠어요. 부인이 원님을 원망하는 드로 말했습니다. 그럴까? 원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당연히 당신을 비웃지요. 저는 가마에 들어가 문을 가리면 되지만 당신은 말 위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님은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쳤어요. 좋은 수가 있소. 당신은 가마를 타고 나는 지난번에 받아둔 소가죽을 쓰고 말을 타겠소. 이렇게 말하고 싱글벙글 웃는 원님을 부인은 멀거니 바라만 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구렁이가 된 노렁이 이야기는 구렁고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여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이 많고 그러한 곳에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는 보통 사람이 만나거나 사람과 동물이 만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랍니다. 구렁이가 된 노렁이 이야기에서는 구렁이가 그 고개를 넘어갔지요. 오늘도 고개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